호르라 방금 뭐라? 방금 1 아, 쟤 웃을 때 저렇게 웃잖아 안녕하세요 인터뷰입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테이징입니다 오랜만이네요 이제 또 연습실에 와야겠죠? 여기 거기네 회사요, 아이돌 찍었을 때 맞네 이게 약간 회사의 대표적인 암무지의 기회장 맞아, 맞습니다 저희가 또 연습실 준비하고 있죠? 맞아요 펀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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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I am you I am you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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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벌써 여기까지 왔네요 왔네요 자, 우리 가까이 만나볼까요? 예 가라! 가라, 승민이 가라, 승민이 자, 승민은 I am Groot 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카메라가 보겠습니다 이거 저한테 주는 거예요? 아, 이거 창빈이 원컷 가는 거예요? 아호 헬로우 창빈 형이 찍을 거예요 우리? 형이 찍을 거예요 우리? 찍어줄게 내 얼굴을 보고 싶단 말이야 내 얼굴을 보여줘 창빈 창빈아 안녕 창빈아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창빈이에요 창빈인가요? 외모를 위해서 시야를 포기했죠 오, 근데 지금 되게 밝게 나와 아, 진짜요? 되게 예뻐 보여줄게 잠깐만 잠깐만 어? 이게 안 되네? 반대로 오케이 됐어 되게 밝아 이거 약간 되게 완전 조명이 잘못 받는 느낌 눈을 보여야 해 창빈이 오늘따라 눈이 되게 예쁘네요 눈이 안 보여 형 안경 안 썼네요 오, 썩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션이 형 예 예 우리 지금 연습하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저쪽도 현진 씨 아직 땀이 안 말랐네요 네,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잘생겼어요 여러분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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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져가서 한 명씩 인사하세요 네 아니, 우리 한이가 연습하는데 스테이 보고 싶다고 스테이 보고 싶다고 아, 맞아요 계속 찾더라고요 왜? 설득 그렇게 그렇게 말하셨는데 안녕하세요, 이은이입니다 아, 이은이 오늘 파마했잖아 네, 오늘 제가 파마를 했습니다 네, 오늘 제가 파마를 했습니다 귀여워, 이은이 귀여워, 이은이 제가 파마를 했어요 귀여워 되게 잘 어울려요 아, 애기 같다 형이 머리 바꿔준다니까 상태가 생각보다 좋지 않군요 안녕하세요 아주 애기 같다, 우리 아애니 귀여워 귀여워 안녕하세요 근데 되게 얼굴에서 빛이 나는데? 그러니까 어, 잘생겼다 안녕하세요 하니입니다 우와 스트레이 키즈 다 모였다 아홉 명이야 우와 우와 자, 저희가 지금까지 연습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진짜 근데 그 중간중간에 스테이가 너무 보고 싶어서 저희가 브이라이브를 또 키게 되었습니다 아, 맞습니다 저만 보고 싶다고 한 건 아니고 사실 다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아, 맞습니다 저희가 보러 왔어요 햇 햇 햇 저희 지금 언벨 3번까지 지금 2주 나왔잖아요 맞아요 네 저희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응 방금까지 열심히 땀 흘리면서 저희 준비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정말 네 이번도 혹시 기대할만 해요? 맞아요 맞아요 많이 그때 이제 이번에 진짜 아, 역대급이라고 본다 맞아요 매 순간 역대급이죠 매 순간 역대급입니다 약간 역사를 새로 쓰네요 준비하는 게 준비하는 게 많지는 않지만 아직은 아직은 그렇지만 어떻게 하라고 생각하면 잘 모르겠어요 어떤 어떤 느낌을 약간 보여줄 수 있죠, 이번에? 이번엔 좀 서정적인 느낌을 아, 오케이 한이가 좋아하겠네요 진짜 왜냐면은 아니잖아요, 서정적인 느낌 아니잖아요 맞아요 거짓말 쳐요 다른 느낌 아니에요? 아니, 사실은 사실은 엄청 다크해요 맞아요 다크해요 다크해요 그럼 또 우리 창민이가 또 네, 제가 좀 다크합니다 오랜만에 또 다크창민 볼 수 있겠네요 귀엽네요 이번엔 되게 귀여워요 너요? 깜찍이야? 여러분 이제 스포앤 좋아합니다 오케이 귀엽고 깜찍하고 다 합니다 아주 진짜로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되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서 여러분 진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어제 또 텔레베이터 뮤비가 공개된 지 1년이었어요 맞아요 네, 스미트 인스타에 올려줬는데 이거 기자빌 같은 거 진짜 잘 기억해요 맞아요 너무 스미트해요 역시나 시간 너무 빠르다는 걸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저희도 또 뭐냐, SNS 200만 맞아요 200만 구독자 인스타 맞아요, 맞아요 200만 팔로워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대박이었어 여러분 지금 지금 하트 수도 200만 타이닝 이거 노린 거죠? 아니요, 아니요 진짜 몰랐어요 방금 봤어요 진짜 방금 봤어요 신기해 저희 좀 더 댓글을 읽어보고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감사합니다 댓글을 읽어봅시다 댓글을 읽어봅시다 오케이 오늘 주름이 몇 갠지 한번 해볼까요? 민호 너무 멋있다 안녕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3번 주름님 감사합니다 3번 주름 오늘 이현이 머리가 너무 잘 어울린다고 우와 인스타 주름님 감사합니다 오 제 댓글 중 기대된다는 댓글이 있어요 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들어와 자, 넘겨볼까요? 자 댓글 보세요 마네킹인 줄 알았어요 마네킹이요? 한번 읽어봅시다 네 너 너무 귀엽다 응? 아니야, 이거 약간 딜레이 있어서 우리가 아닌 저쪽일 거야 아 우리가 아닐 거야 어? 승민이 귀여워, 갈색 멍멍이 같아 라고 올려주셨어요 갈색 멍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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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다고 올려주셨어요 하나 읽어주세요 리노 눈에 별바 같다 큰일남이다, 별바 같다 반짝반짝 뭔가 봤어 뭘 봤어요? 근데 리노 눈 진짜 반짝반짝 거려요 이렇게 한 거 그지 않아? 눈이 초롱초롱하지 않아? 무섭졌냐? 안 돼요 안 돼요 아, 빵 뭐 하는 거야? 안 돼 안 돼 자, 밥 먹었냐고 여쭤보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저희 이제 이따가 네, 밥을 먹으러 갈 생각입니다 저희는 태희의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아니, 너무 뻔했죠 아, 너무 뻔했다 밥 먹지 마요 너무 뻔했다, 미안합니다 밥 먹고 삽니다 저희 네, 다음 갑시다 예 예 자, 방금 제가 댓글을 봤는데 네 친구 데리고 언베이 보러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아 친구 데리고 진짜 재밌겠다 더 열심히 해야겠구만 맞아요 맞아요 저희도 같이 보러 갈게 어? 네? 응원하십시오 응원하십시오 솔직히 하라고 할게요 죄송해요 말이 잘못났어요 소공예제 씨들 네 어제 그거 하셨잖아요 아, 맞네 아,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이야, 잘 봤어요 어제 정말요? 네 저희도 봤어요? 저희도 봤어요? 저희도 봤어요? 저희도 봤어요? 아니, 저희가 서투리는 거예요 그래요? 네 어제 다른 MC, 뭐, 뭐야, 캐스터분들도 다 너무 잘 챙겨주셔서 맞아요 너무 재밌게 했습니다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옆에서 되게 재밌으시더라고요 와, 근데 그 불꽃이 정말 한번 댓글 중에 완전 번명이 있었어 왜요? 피곤하지 마라 피곤하지 마라 피곤하지 마라 피곤하지 마라 알겠습니다 재밌었어, 어제 진짜 재밌었어 맞아요 약간 멤버들이랑 다 같이 봤으면 누구 한 명은 울었을 거 같아 어? 너 울지 않아? 난 안 울었어 진짜 너무 안 울었으면 다 안 울어 진짜 약간 현준이 울까 봐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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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 아, 울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울지 않아요 어제 어땠어요? 불꽃놀이 멋있었어요? 네, 진짜 멋있었어요 정말, 정말 바로 앞에서 봤는데 저 말도 안 됐어요 펑펑펑펑해서? 이게 양옆에서 불꽃이 막 터져서 진짜 멋있었어요 그리고 어제 그 수많은, 수백 명 왔거든요, 현장에 근데 거기에 K-POP도 있어서 되게 놀라웠어요 맞아요 K-POP과 불꽃이 되게 어우러지는 그런 쪽이 있었는데 되게 멋있었더라고요 진짜 멋있겠다 궁금하다 진짜 다 같이 봤었어요 맞아요 내년에는 다 같이 가는 걸로 오케이 사람이 진짜 많아요 100만 명 모였다고 했어요 100만 명? 100만 명? 진짜 지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뭐라고? 100만 명 정도가 보셨대요 그러니까 다 한강, 그 다 막 텐트 치고 그다음에 다 돗자리 이렇게 해서 딱 보고 계시더라고요 저희도 내년에 가는 걸로 내년에 텐트 치고 가자 네 칠게 오케이, 오케이 죄송합니다 금발지 어, 금발지 둘이 머리 약간 이쁘다 예이, 금발지 나 이렇게 해보고 싶다 더 어두운 색깔로 염색하고 싶어요 진짜 잘생겼다 진짜 잘 어울려 맞아 염색이 이렇게 잘 어울리는 사람 처음 봤어요 어, 어떤 스테이 분이 지금은 수험생인데 스트레이 키즈의 노래를 듣고 항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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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하트를 보낼게요 뽁 뽁 오케이 저희도 더 열심히 노력하는 스트레이 키즈 위에 이 따라서 좀 더 열심히 해볼까요? 네 열심히 하죠 좋아요 스트레이 키즈는 열심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도 이제 곧 가보도록 할게요 네 잠시만요, 설치하고 올게요 우리 곧 다 설치나 아, 남오나요? 우리 곧 다 저 남아요 아, 너무 좋네요 아, 너무 좋네요 아, 우리 눈이 나요 너무 마련해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가보도록 할게요 많이 해드릴까요? 네 잘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스테이! 감사합니다, 스트레이 키즈였습니다 안녕 안녕 오케이 자, 안녕 안녕하세요 으아악 뭐야 아니요? 저, 저, 저? 감사합니다.